동산로 날들 동산로 날들 동산로 날들 동산로 날들 동산로 날들 동산로 날들 아... 죽었다. 동산로 날들 근데 일반적인 동산로가 아니니까 올 때 여기가 좋더라고요. 경제 안 줘. 척척해서 공기가. 네.. 오히려 아까 계곡에서둘서 수술한 바람 불고. 목이다, 목이다. 목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모기가 작은 모기들이 많이 있네. 어, 모기들이 달라고 오기 시작했어. 진짜? 네. 냄새 맡았나 보다. 모기 사냥할까? 여기 모기 많네, 여기.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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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모기 사냥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지금 이 안에 숨어있다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 가만히 놔두세요. 와, 모기 많이 나온다, 오! 모기 사냥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 왜 이렇게 안 들었어? 아, 모기 셔 가지고. 아, 모기 셔 가지고. 여기저기 모기, 가만히 있던 모기 다 그러는 거야. 어우. 아, 장난꾼이 있어. 두, 세 마리밖에 안 보이거든, 지금 한 20마리가 지금. 아, 들쑤셨네, 들쑤셨어. 얘네들 초폭 모기야 뭐야, 왜 다 나오는 거야. 아하, 천하무적이지, 모기가. 싹 소리 없이 가서. 근데 어제 우리 방에 있던 모기는 왜 안 먹었지? 혹시 방에 에어컨 있었어요? 에어컨 있었어요. 잘 때는 끄고 잤는데 새벽에 켰더라고. 아하, 유 작가님도 놀래는구나. 아하... 서리, 서리, 가만히 말해. 지금 여태까지 분위기는 모든 걸 다 해탈하시고, 해탈하시고. 도사님 같으셨는데. 모기 소리를 감사하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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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모기 소리 감사하게. 나 약잖아이. 참. 아 작가님도 놀라시는군요 나 알고 보면 약한 사람이야 아 진짜 갈까요? 갈까요?